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속이 헛헛하면 생각나는 음식입니다. 뜨끈한 국물 한 입이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오늘 음식, 파이야! 깨끗하게 손질한 재료들로 가마셔틀 가득 채우고 진한 곰탕의 맛을 위해 기다림이라는 재료를 더합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깊고 진한 국물의 맛. 곰탕 위에 뜬 기름을 정성껏 걷어내면 투명함 속에 진한 육향을 머금은 육수가 우러납니다. 육수가 잔뜩 돼 한껏 연해진 고기는 곰탕 맛의 핵심. 곰탕 국물이 밥알의 고르베드로 토렴해주면 세심한 정성이 깊은 맛의 차이를 만들죠. 여기에 씹는 맛과 수수한 멋이 있는 다양한 고명으로 마무리. 부드러운 고기와 진한 국물, 촉촉한 밥의 완벽한 조합. 곰탕, 참 맛있어 보입니다. 대한민국의 소울푸드 곰탕, 설렁탕. 사실은 메이드 인 몽골? 몽골? 몽골의 곰탕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루수루랑. 우리 곰탕이랑 레시피가 비슷한지? 그게 문헌을 보면 레시피는 거의 달라요, 완전히. 이게 일단은 곰탕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큰 솥에다가 소 두 마리, 양이나 염소 열 두 마리를 넣고 끓이는 거예요. 고기는 잘게 다지고 소금으로 간을 했다, 이렇게 먹는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곰탕하고는 이렇게 따지면 완전 다른 레시피인 거죠. 시편으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나의 드라마는 염소가 이게 뭐 전주 비빔밥, 춘천 닭갈비 이런 것처럼 곰탕 하면은 화요비 씨도 들어봤죠? 네. 나주고. 나주고. 우리나라에 사실 노포들이 많지가 않죠. 그런데 나주에는 100년이 넘은 나주 곰탕집이 하나가 있는데 굉장히 오래전부터 TV나 방송을 타게 되고 마음대로 되면서 나주는 곰탕이다. 이런 식의 인식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다는 그런 서류 있죠. 노래에 따라오는 노포들과 아름답t 수제에 따르면 다진 구비에 따르면 구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여기 뭐 단골들이 엄청나잖아요. 그 뭐 전개 재개 문학의 유명인사들은 뭐 여기 다 다녀갔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단골들이 워낙 오랫동안 많다 보니까 이제 그 음식 메뉴를 부르는 뭐 애칭이나 뭐 이런 뭐 이런 은어 같은 것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깍국 같은 경우는 귀엽지 않아 깍국? 약간 깍국 하는 깍국은 이제 깍두기 국물을 부어서 넣는 거 깍국. 그리고 이제 통닭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날계란을 넣어서 먹는 거를 통닭이라고 하고 스무공 스물다섯공이 있는데 스무공은 2만원짜리 스물다섯공은 2만5천원짜리인데 그러니까 특대 뭐 엑스라지 뭐 그런 셈이죠. 고기 양의 차이죠. 그렇죠. 고기 양의 차이. 우와. 이 집 콩탕 뭐 어떻게 끓입니까? 이 집은 그냥 옛날부터 한방식으로 끓인다고 해요. 일단은 한우는 암소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일단 양지 같은 고기류하고 그리고 내장하고 사골하고 세 가지를 같이 넣어요. 근데 내장이나 아니면은 고기 같은 경우에는 꺼내는 속도가 다르잖아요. 익는 속도 다르듯이. 그래서 순차적으로 꺼내 놓고 3, 4시간 정도 시켜서. 기름을 완전히 걷고 이렇게 해가지고 낸다고 해요. 녹그릇에 이렇게 나오고 밥이 안에 이렇게 담겨서 나오고 이제 파 조금 넣어가지고 이렇게 간 맞춰서 먹으려고 미리 한번 먹어보면 이제 다 잘 간 돼 있는 것 같은 느낌이고. 아쉬운 점은 일찍 닫는다는 점이죠. 그러니까 7,800 그릇 정도 팔 양만 만드신다고 하는데 7시부터 늦어도 4시면 이게 다 소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지역에 특별한 행사가 있거나 그러면 1시 반에 끝난 적도 있대요. 그러니까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알아보고 가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23번 소주 하나 맥주 하나. 네. 잘 모르겠어요. 가야죠. 이 집도 굉장히 오래된 집이죠? 네. 여기도 2대째 영업을 하는 집이고요. 45년 정도 됐다 그래요. 근데 지역 명물 중에 하나예요 진짜. 이 동네의 자랑. 뚝배기 가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바글바글 끌어서 나와서 이거 지금 걱정했어요. 이게. 어떻게 하지 했는데. 수육도 하나 시킨 게 있어 다행히. 수육을 먹으면서 좀 기다릴 수 있었어. 아 그니까. 천천히 또 먹는데 여기는 찍어 먹는 게 있어요. 양념장. 양념장을 옆에다 이렇게 따라주면서 그걸로 간을 맞추셔도 되고 이걸 찍어 먹으셔도 됩니다. 매콤해요. 양념장 너무 맛있죠. 매콤한데 이걸 먹으면서 또 하나 옆에 보니까 김치 깍두기가 있는데 양파를 하나 넣어서 달달함이 내려오니까 얘도 또 맛있네. 그런데 지금 국물을 먹었는데 뜨거우니까 맛을 모르겠는 거예요. 거기다 뒤에 시끄럽지 뭐 하다가 한 4분 지났는데 맛있기 시작해요. 오 6분쯤 되고 나서부터 아 이제 맛있구나. 그래서 6분 안에 결정된다. 그 양념장을 이 옆에 계신 밥 추가 시키신 어르신이 그거를 이렇게 덜어가지고 밥 위에다 얹고요. 그 얹은 거에다가 꼬리 수육을 살을 뜯어가지고 그거를 비벼요. 아 비벼? 네 비벼하고 드시더라고요. 수육 놀이네 수육 놀.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진짜 맛있겠다. 그래가지고 간장을 딱 떴어요 그랬더니 그 따님 두 분이 쫙 이렇게 달려오시더니 그래 이제 발견하셨다고 간장 그릇에다 이렇게 떠서 꼬리 수육을 이렇게 집어갖고 손으로 이걸 막 이렇게 뭉개서 먹으라고 여기다가 아 진짜 먹어봐야죠. 아 예 하고서는 뭉개서 먹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와 대박 으악 이동의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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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갈 거예요. 여기. 너무 맛있다. 그리고 꼬리 꼬리곰탕 처음 먹어봤죠? 꼬리가 맛있었다는 게 이 집 때문이었어요. 나도. 맛있어. 저도 제 생에 첫 꼬리곰탕이었거든요. 네. 이만하더라고요. 소가. 소 꼬리가 저는 부모님도 모시고 가고 싶고 친구들도 다 데려가고 싶고 사실 어 좀 거기에 저도 입구는 조금 무서운데 아 그래도 괜찮아요. 그게 더 멋있어요. 사장님 옆에서 해주신 말씀 중에 제일 도움이 됐던 건 양념장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네. 네. 저 원래 소금만 이렇게 살짝 먹거나 그런 순정을 좋아하니까 양념 많이 지저분해지는 게 싫어지는데 앞집에서는 깍두기 국물에 빠진 거고 여기는 양념장을 이렇게 슬슬 풀리니까 그 부추가 살금살금 씹히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산업화 현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그런 산업화 현장을 좀 느끼는 것 같아서 근데 그런 공간에서 또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건 이것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잘 안 저거에요. 잘 안 저거에요. 잘 안 저거에요. 잘 안 저거에요. 금요일에